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딱 달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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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완전 벚꽃 터널이야 터널 이렇게 돗자리 피고지가 앉아 있어요 저희 앞에는 이렇게 벚나무가 벚꽃이 잔뜩 퍼있어요 너무 헤떡 피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저희는 개꽃 생태공원에 와서 두 자리 피고 누워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와서 벚꽃 나무도 보경하고 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들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꽃 생태공원에서 즐거운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벚꽃티비 오띠로띠 공지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